오늘 쟁점은 이재일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 통화 녹음 파일을 다 보도하지 말라 이렇게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 측 주장은 이런 식으로 가처분을 신청하면 어떡하냐. 좀 특정을 해라. 어느 부분이 허위 사실이 아닌지 어느 부분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인지 특정을 해줘야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거 아니냐. 무작정 다 보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신청하는 건 부당하다. 이게 하나 쟁점이었고요. 또 하나의 쟁점은 이 사건이 공익적이냐 아니면 김대남 전 행정관의 어떤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냐. 저쪽은 이제 어떤 사생활, 사인의 어떤 피해 이런 걸 주장했는데 이거는 저희 측은 명백히 공적 사안이다. 왜냐하면 청선에서 공천 개입과 관련한 보도였기 때문에 공익적 사안이다. 이런 거를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김대남 씨, 김대남 씨는 오늘 김대남 전 비서관은 오늘 법정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변호사만 한 명 딱 나왔는데요. 김대남 씨가 제가 이제 법정에서 김대남 씨의 법정 청구 취지가 좀 거짓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대남 씨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과거부터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허위보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던 점에 착안하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의 악의성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서울의 소리가 거짓 보도를 하게 의도적으로 자신이 전화통화해서 그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한 뒤에 법정에는 그냥 소문을 듣고 사실과 다른 말을 실수로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왜 법정 밖에 사는 얘기와 법정 안에 사는 얘기가 다르냐. 법정 안에 사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변호사가 강하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황당한데 변호사도 거짓말을 했는데 이러한 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다. 우리의 주장이 거짓말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미 김대남 씨 측에서 이미 보도 자료를 배포를 언론에 했고 언론들이 받아 쓴 거여서 명백한 사실이고요. 오늘 법정에는 기자가 한 두세 명 정도 있었던 걸로 보여요. 연합뉴스 Y10 한 네다섯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서울의 소리 빼놓고 딱히 영상 취재는 없었고요. 주로 이제 글기사를 쓰는 취재 기자들이 한 네다섯 명 정도 법정 안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레거시 비디오들이 명품백 보도했을 때와 같이 지금 다루지를 안 하고 오늘 온다는 기자들도 안 하고 데스크에서 이걸 지금 막는 분위기가 보여요. 오늘 기자들이 많이 안 오고 있는데 명품백 보도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인데 이건 앞으로 기자들이 보도를 안 넣는다면 우리는 또 위신기장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명품백 부분은 알아서 달 보도를 하는데 이번 대통령실 비서관의 5시간 녹취록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이 명확히 드러난 부분은 지금 데스크에서 기자가 기자 좀 쓰자 하면 우리는 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100% 인용되지 않는다. 기각된다고 보고 다음 월요일 날 9시에 보겠습니다. 지금 김재남이 서울의 수리를 기망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건 김재남이 형사고소를 당할 수가 있어요. 언론사를 기망하려고 사기를 쳤으니까 이건 사기죄가 성립되고 업무 방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 자기가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사한테 상의하니까 그게 맞지 않으니까 오늘 변호사는 그걸 부인하는 상황이 있던 것 같은데 재판이 신속헌이 진행되고 어렵지 않아가지고 금방 판결이 나올 텐데 결국 대법원 판결을 보면 공익을 위해서는 다 보도를 하게끔 한다. 그게 놈성이 가짜다. 김대남이 아닌데 김대남이라 했다. 이런 내용 같은 걸 모르는데 본인도 자기 육성이다고 얘기를 하고 또 오히려 이명숙 기자한테 요청까지 한 자기가 이명숙 기자한테 이걸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가처분을 해줌으로써 그래도 언론들이 보도 않는 가운데서도 보도가 나갈 수 있다. 지금 5시간 녹취로 긴 건이 이철규, 김대남의 공천개입의 보도는 지금 JTBC, MBC, 녹화 뉴스 이렇게 한겨레 정도로 나오고 있고 조선일보 이런 데는 아직 전혀 다루지 않는다. 곧 제가 다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언론 프레이를 잘 해결했다 말씀드리면서